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됐네. 내 딴 다 딴 그도디 말게. 알았나?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밥은 먹었나? 아니요, 아직. 안 먹었다면 이 댄드위티 좀 둘까? 그렇다. 아, 이 딸과 띠고트도 먹게. 아니, 왜 그러나? 알았나? 저게 다. 내 댄드위티. 나갔다.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나 선생님이 말 말해도 웃기네. 내 댄스 선생님